두드러워 두드러워 하아... 그 참 더럽게 막히니 불도저를 밀어버릴 수도 없고 아니 글쎄 아니 이번에 정아 둘째 딸도 의사랑 선봤잖아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뭐하는 거니 아이쿠 아 요새 통 사람 구하는 데가 없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아이씨 짜증나 저 아저씨는 왜 계속 쳐다보는거야 아이씨 차안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안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안의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잡상인인가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이구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마누라까지 팔아먹네 그래 어이구 쯧쯧쯧쯧쯧 쯧쯧쯧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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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 아내가 뇌종양 말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 어 어이구 쯧쯧쯧쯧쯧쯧 쯧쯧쯧 쯧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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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쯧 정기 쯧 쯧 쯧 쯧 쯧 쯧 그러니까 제 아들을 위해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